따 runter꼴 베이스 젤 베이스 젤 베이스 젤 베이스 젤 베이스 젤 이렇게 왼쪽 검지! 왼쪽 검지! 언니 손 빼시면 안돼요 이 색이 너무 예뻐 진초록 진초록 언더더씨 언더더씨 핸드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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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좌이체는 거 가요 안녕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처음 오신다고요 그럼 혹시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인스타 보고 오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인플루언서거든요 오늘 어떤 네일 하러 오셨어요 열 손가락 다 다른 색깔로 바르는 그런 젤네일을 하고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먼저 손을 줘보시겠어요 음 손이 지금 엉망이라서 제가 케어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 뭐라고 할까 죽은 세포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 큐티클을 밀어드릴게요 빈 다음에 제가 잘라드릴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소독은 이미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먼저 부셔로 밀어드릴게요 곱고x3 긁어 길고 기다려드릴게요 긁어, 긁어, 긁어 괜찮아요? 밀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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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가까이서 긁기, 가까이서 긁기, 가까이서 긁기, 가까이서 긁기, 가까이서 긁기, 더 가까이 더 가까이, 더 가까이서 긁기, 확 확 다 긁고 다 긁고 다 긁고 다 긁고, 다 긁고 다 긁고. 이 정도면 열 손가락 다 긁은 것 같아요. 이번엔 이 니퍼로, 이 니퍼로 큐티클 민고 잘라드릴게요. 종각이뼈 큐티클 라인 따라서 동그랗게, 동그랗게, 동그랗게 X7 동그랗게 X7 큐티클라인 따라서 동그랗게 X8 큐티클라인 안 따라서 동그랗게 X8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시겠어요? 저는 동그랗게 있거든요 동그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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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나게 하시겠다고요? 그런데 지금 손뿜 너무 질질 기르셔서 요걸로 잘라야 되거든요 요걸로 네모나게 잘라드릴게요 네모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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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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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꿍 까꿍 都iietok 또쿵또쿵. 스퀘어 모양으로 잘라드렸고요. 자 이제 손가락에 남아있는 각질들, 그 다음에 잔염들 털어드릴게요. 털어떨어 털어떨어 털탈 털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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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rris 이제 손톱에 있는 유분, 제거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베이스 젤 발라드릴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유분을 제거해드릴게요. 절대 없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해죽 inscreverek 자, 유분까지 제거하셨으니까 이제 베이스젤부터 발라드릴게요. 비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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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젤, 베이스 젤, 베이스 젤, 베이스 젤, 베이스 젤 이렇게 왼쪽 검지, 왼쪽 검지, 왼쪽 중지, 왼쪽 약지, 왼쪽 소지 오른쪽도, 오른쪽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자 이제 손 넣어주세요 언니 손 빼시면 안 돼요 손 넣고 가만히 있어 주세요 언니 언니 이렇게 하면 베이스 젤이 구워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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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언니 어떻게 열 손가락 다 다르게 바를 거라면서 어떻게 다르게 빨간색 빨간색 좀 곤란한데 일단 있는거 좀 동원해볼게요 언니 일단 빨간색부터 발라볼까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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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레드 언니 손 넣어주세요 언니 애석가게도 우리 샵에 주황색이 없어? 노란색도 없고 말린 장미색으로 해줄게 검지는 말린 장미색 말린 장미색 말린 장미색 말린 장미색 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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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넣어주세요 말린 장미 자 그 다음에 연두색 연두색. 요거는 연두색 연두색. 손 놓아주세요. 구워구워구워 청록색. 청록색. 청노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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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노 손 넣어주세요. 아주 잘 누워졌군. 자 손 빼주세요. 그 다음은 진한 초록색, 진한 초록색, 진한 소록색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제일 좋더라. 이 색이 너무 예쁜 언니. 이 색이 너무 예뻐. 진 초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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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초록 언더더씨, 언더더씨 바다 속인 것 같다 그치? 어머 흘러내린다 언니, 다시 발라줄게. 언더더씨 빨리 빨리 굽자 빨리 굽자 언니 손 넣어봐. 어우 놀라내린다. 어떻게 어떻게 끌렸다. 이렇게 장로스 빨리 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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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색은 언니, 내가 확인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우리샵의 색깔이 무지개색이 없어. 내가 좋아하는 색이 한정적이라서 그냥 네콜리인데로 발라줄게. 엄지에 이건 무슨 색이지? 베이비 핑크? 사랑식 살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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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엔 하늘색 흔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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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에섭하게도 내가 하늘색도 두개였니. 이해해줘. 손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손 빼주세요. 아래색 한 번 더 이건 조금 더 조금 더 하늘색 조금 더 톤 다운된 회색이 도는 하늘색 잘 발린다 잘 발려 잘 발려 잘 발려 손 넣어 꾹꾹꾹꾹꾹꾹꾹꾹구 스피드 이야기 하셨니? 많이 했잖아... 두 번 남았어 아카에 었던 깐만 더 할게 손 마지막 색, 무슨 색이지? 무슨 색이지? 무슨 색이지? 남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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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색 핸드폰에 묻었다, 핸드폰에 묻었다 빨리 굽고 씌워야지 핸드폰에 묻었다, 닦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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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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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이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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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하지마 손너고 손 빼 손 빼 언니 열순가를 봐봐 너무 예쁘지? 내 손이랑 비슷하지? 너무 예쁘던데 언니 마지막 탑코트로 발라줄게 고걸 발라줘야 유지력이 오래간다고 탑코트는 아주 꾸덕한 놈으로 발라줘야돼 그래야 올해가 알가모르간 알가모르간 이렇게 꾸덕한 놈 가지고 이거 아 꾸덕해 꾸덕꾸덕꾸덕 콕콕콕콕 어리꼬 우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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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꼬지 잘 꼬지 잘 꼬지 잘 꼬지 끝 언니 손 마무리를 했어요 어때요? 너무 맘에 들지? 음 나도 너무 맘에 든다 언니 이렇게 잘 채 해주고 가 핸드크림 발라달라고 아 참 안되고 왔는데 잠깐만 엔드크림 발라줄게 언니 핸드크림 x 4 핸드크림 x 4 핸드크림 x 4 언니 가격은 여기 적혀있지 50만원이야 계좌이체에 놓고 가요 안녕